안녕하세요 비트파이터의 비트박서2 악스라고 합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비트박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비트박스가 뭔지 아세요? 비트박스 뭐예요?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입으로 침 뱉는 거 입으로 방귀 뀌는 거 입으로 여러가지 소부리를 내는 거라고 하는데 비트박스는 여러가지 사물들의 소리를 입으로 내는 거에요 비트박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북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여러가지 사물들의 소리를 내는 걸 비트박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즐길 준비되셨나요? 즐길 준비되셨나요? 어떻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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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레카 쓰레기티 초원에는 암사자와 숙사자가 짝짓기를 시도합니다. 끝! 저 멀리서 얼른 말 한 마디가 달려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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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